와우 황금 구동카드 자 도적도 없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망신신입니다. 랄리라 그 쌈대든 가로쉬 엉검기차 들고 가도 되겠는데? 자 다 들고 갑시다 랄리라 아니 박미를 해야지 잠깐만 엉검기차 들고 가도 되겠는데? 자 다 들고 갑시다 에코 껐어요 이제 안될꺼야 아 도졌어 잠깐만 아니 이게 엉검기차 들고 가도 되겠는데? 예 잠깐만요 아니 박미를 해야지 잠깐만 엉검기차 들고 가도 되겠는데? 자 다 들고 갑시다 에코 껐어요? 지금도요? 아 도졌어 잠깐만 예 잠깐만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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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죠?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도에 어쩌고 어쩌고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자 투수카르를 넣은 이유가 아 이거 지금 그거예요 그 해적 병치 때리는 해적 피를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 제발 불안! 투수카르 행상인으로 피를 해야겠지 아 진짜 병치밖에 못 때려 이 차례도 될까? 이제 메아리 안들리죠 여러분? 자 여기서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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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그만해 아 쉣 아 진짜 너무한거 같아 진짜 진심 진심 아 좀 천천히 합시다 예? 아 그만 좀 때리고 아저씨 두개 지면석으로 어? 서리아기 두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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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혜님 감사합니다 두개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중매야 거기다가 느조스로 아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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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 맞고 보자 이따 맞고 보자 이따 맞고 보자 아 명치만 때려 진짜 아 근데 이거 이제 불안 투스카르 행사이긴 하면 괜찮아져 괜찮아져 쓰읍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다 항상 이거 이제 두번 때려야 되거든요 이젠 뭘 할까 이젠 뭘 할까 역시 시면석으로 기가 막혔죠 도발을 가져온다 서리아기를 가져올 수 있다 느조스가 나간다면 그 다음부터 힐을 한번 더 할 수 있다 아 제발 아 좀 천천히 합시다 예? 아 진짜 예? 아 좀 천천히 합시다 이렛 진짜 좋아요 명치만 까는 덱인데 오마이갓 아 리노 잭슨 오른쪽에서 리노 잭슨 렛 제발 아 양조사 6 잠깐만 이거 힐 8하면 14 살긴 사는데 중간으로 재가입 3 4 5 1 2 1 2 아 제발 살려주세요 아 강화나왔어 아 잠깐만 이거 다 명치에 갈 것 같은데?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 행상인으로 한 번 더 양조사로 한 번 더 버틸 수 있거든요? 안죽이면? 쉬운 모음 쉬운 모음 살 수 있어 넌 살 수 있어 어? 야 이걸? 생각을 좀 해보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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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그 다음에 죽는데 안되겠어 생각하자 정사는 하셔야죠 먹거리 많아요 드셔보세요 먹거리 많은데 드셔볼텐가 아 제발 3대1 3대1 아 나 리노잭슨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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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딜 없어 딜 없어 딜 없어 딜 없어 딜 없어 오케이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아직 살았다 한 턴만 더 버티면 늦어서 나온다 여기 오른쪽에서 리노잭슨 제발 잭슨형 잭슨형 아이씨 아 아누바락 잠깐만 이거 죽음의 메아리로 가져올 수 있어 죽음의 메아리로 가져올 수 있어 죽음의 메아리로 가져올 수 있어 일단 봐 도발 힐 도발 힐 오! 도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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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리고 이거 드로우를 먼저 땡길게요 아 뱀클립도 나왔네 이거 드로우를 땡겨야돼 왜냐면 상대가 이제 막 필사의 의격같은거 아니면 때리고 제발 제발 필사의 의격만 아니면 돼 필사의 의격만 아니면 돼 그러면 그 다음 턴에 늦어수록 계속 또 뽑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드로우를 빨리 땡겼기 때문에 리노잭슨 나올 수 있는 확률 더 올라갔거든요 오케오케 오케오케 살았다 살았다 강화 아이씨 아 도발 한방에 뚫렸어 아 오케오케 살았어 살았어 제발 하이빔 제발 아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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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아 제발 살려주세요 혼절 자 일단 혼전 필요없구요 자 늦쪼스 나갑니다 일단 나와라 도발 늦쪼스 도발 필사의 의격만 아니면 돼 필사의 의격만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이거 도발 굉장히 죽기 더러운 게임이네요 이거 제발 다 이겼는데 아 감사합니다.